음 그냥 숙청이고 야 아군의 숙룡 뭐야 또 저거 야 상대방 마우스의 E3인데 저거 어떻게 때릴라고 내 탈은 또 어디로 갔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숙룡포로 골탄 쓰면은 마우스 측면이 뚫리긴 뚫려요 와우 사골골탄 217이잖아 진짜 완전 마우스 옆에 차렷해가지고 측면 대놓은 다음에 자동조절하고 쏘면 뚫리나 그건 되겠다 잘하면 해안가 뭐야 저거 해안가 뭐 이상한거야 놀러가야지 여기로 가야지 어 오우씨 오우씨 우와 저거 뭐야 야 마우스 해안가로 야 마우스 해안가 포어 안올라오 올라오네 잠깐만 야이씨 아니 이런 아 미친 포어 안올라올줄 알았는데 저번에 누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흐헿헿헿허 으악 야 그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살려달라아아 야! 롤롤롤롤롤롤 야아 이게 경전차지 이게 질개입니다 자주포 잡으러 가자 이제 피해주고 어? E3 아 근데 E3 엉덩이가 보이긴 한데 떼베기 피가 너무 많은데 일단 때려줘야겠어 자 실패했고 엠빤스런 잘 있어 얘들아 빼백라이트 쫓아올꺼에요 아마 안오네 어? 야 저거 뭐야 야 미친 뭐 쫓아와 뭐 온다 어? 잘 먹겠습니다 아이씨 에니미 히트 아니 아니 씨발 일렛삼 아 미치새끼 가래만 에니미 히트 에니미 히트 렛s 에니디힛 포기해 끝났어 펠네트리션 斯 본사 아니 때백 죽었냐? 죽었.. 아이도 살아있네 이새끼 이거 뭐야 이리 와라 이게 경전이냐 아 너무 키가 작아 이거 음 XMQP를 꺼야돼 그거를 꺼야지 한글 클라이언트에서 안팅겨 어 왜 이리 빨라 저거 앗 여러분 이게 질게임이고 이게 경전차에요 아시겠죠 집어던지는게 질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어던지는거 같은데 잘하면 질게임인거에요 어 첫 에이스였네 이게 탑컨에 능력자 네 6500 딜에 6킬 스팟딜 따위 없고 네 1285 개엄치네요 순수 개엄치가 경전차로 딜 박았다 꿀잼이었다 떼백 뽑고싶은데 자경이 없잖아 떼백도 재밌을거 같긴 한데 잃지 classes 8 5 8 9 10 9 10